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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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쌍권총 한탄창 쓰고 한탄창 장전하는 동안 무기 바꿔서 표창 던지고 한 두 번 던지면은 이제 다시 무기 바꾸면은 그럼 이제 트레한테 나눠주잖아? 그러면은 이제 3초만에 그냥 여섯 명 썰리는 거야 이제 원래 겐지가 활 쏘는 컨셉이었다고 하던데 칼하고 활을 둘 다 쓴다고 그랬죠 응 그런 거 본 적 있던 거 같아 유튜브에서 뭘지 자리아 혼자 있는데? 자리아? 운전 중이잖아 운전 중이잖아 여기 막았다 어디서 막았다 칼표를 남겼다 아 A씨가 나 자꾸 싸 어 하이드 안맞아 아 맞아야지 이렇게 오면 아 안돼요 트레님 제발 야 헤드 까고 갔어 트레님 나나 피우림 헤드 까고 감 굿 두 명 따고 간 거지 트레가 다 빠졌으니까 트레가 다 빠졌으니까 크라지 나노가가 내 준비됐어 칼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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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, 브리, 프리필 어 뭐야 브리커 안 돼 나 죽어요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끝 나 죽었는데 나 죽었어요? 오케이 칼푸 굿 잘 죽었어요 위도어 나왔네 긴지 위도어 전면이에요 우리 자리아 아직 없어 그리고 야 위도어 1회 우아 오우 잼 아 저 위도어까지 train 어 두 킬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제라 끝! 그래 역경 없으세요 주관할게요 하나, 둘, 셋 윈스플일! 7. 삼척 8. ime 8. Presidential 9. spain Delorean infrastructure 10. 딥 쏟 뭘 나노 겐지 파츠 해요. 겐지 뺐어 그냥 뚝배기 계속 쌓이니까 바로 빼버렸죠. 나노 겐지 파츠 절대 안 나오죠. 이미 이제 그거야. 겐지 꺼내도 이제 아 오케이 캐리 했으니까 인정하고 넘어가지. 우리 팀원들 착해. 상왕! 어? 으흥! 끝! 알았다. 어? 쏘리. 어? 괜찮아. 제가 따뜨림. 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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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내가 딸 포인트. 나노 차아지. 나노 차아지. 나노 차아지. 에 시피엘. 에 시피엘. 까비. 제라 감기고. 어 뭐야 홍우 돌았다 지하에. 이쪽에 아타 혼자 갈렸어요. 에 시피엘. 에 시피엘. 에 시피엘 올라왔다. 이쪽에. 근데 자라 반핀. 자라 반핀. 2백 갔어. 허그 잔아 허그 잔아 허그 잔아 허그 잔아. 아 선어 5th number 아 왜 이렇게 안맞니? 아틴 1피. 부스 Run 것 헛 provoca요. 아 나 carbs 잤아. 겉점 점프? 정 아침 streets. 아니 그냥 니 freezer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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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 한쪽 뺄까? 하하하하 질표를 남겼다 오오? 뭐야? 사라졌는데? 어? 위도 왼쪽 아래에 있는 거 같아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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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름이 돼 위도필 만들었어 못 나온다 아아 비하다ugo 1피 총을 뺏고 보통 날을 죽고 아래 근외에 질표를 낚아 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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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리플이 왜 필리야? 아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 워웩 오른쪽 오른쪽 나으리다라다라다라 워 뭐야 이거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! 어? 야타야타야타 야타 초월 없어 저거 잡아줘야 돼 안 되겠다 겐지 갔다 겐지 가자잇! 천천히 해보셈 초월 뺐다 놓쳤네 초월을 아 거점 내밀피게 와 찬탄 아깝다 와 아깝다 아 저거 송팔 안 했으면 튕겨졌어 까비까비 오른쪽 방이야 아타 반피 빼야될 듯 오씨 공격 귀신이 오씨 공격기 충전 중이다 어오 대충 애쉬는 컷이야 애쉬는 컷이야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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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앞에 차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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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거야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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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 쟨 쟨 쟨 쟨 어? 어? 여기 초월에 있을 건데? 어? 안녕하세요 아니 초월에 있을끝 여기다 불사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신경쓸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언생이한테 민키로 뛰라 오케이 대신 죽어 갈 준비하죠 지금 갈 준비하죠 에이 네 에이 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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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자탄도 있었네 야 잠깐만 자탄도 생각 못했다 일단 울타부터 해 일타부터 해 이거 안돼 안돼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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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! 나 죽어! 힐 줘봐! 다 죽었다 아니 님들 궁 다 뺐어요 자탄에다가 초월에다가 다 뺐거든 다 뺐거든 아야 할만할만해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리 슬로우리 아트필 저기다네 아트필 저기다네 아트필 저기다네 아트필 저기다네 아트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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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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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힐 없어요 상대 꼭힐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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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에잇 아 아 이거 아깝네 에잇 반갑습니다 그러지 휴마있어 오른쪽 제가 빠드림 못돌게 에잇 에잇 돌려고 그러는거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어흙 도우 들었다 그래 빠졌고 에잇 나 죽어 제발 차려차려 아 잠깐만 아지 에잇 에잇 잡았어요 에잇 에잇 어딨지 아 아까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? 아 깜짝아 여기쪽에 트레이더 크랩 조심해요 이거 용검까지 써야될수도? 쟤네 불사로 살 수 있어가지고 근데 쟤방 먼저 가볼래요? 하나.. 에? 나이스 와 나이스 불사 어우 불사 좋아 뜨끈뜨끈하네 어우 너 살려줘 아 대신 죽여드립니다 아 좋다 아유 겐지 좋네 아 오히려 수비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공격이면 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원래 다 나갔어 파는 좀 훈훈해가지고 파치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잠시 처치 멈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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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야 너무하네 Comment 몹아 losing 멈추라